김정은이가 지금 전쟁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방금 전에 떴고요. 미국에서도 큰 소식이 떴습니다. 이 소식 들으시면 정말 우리 대한민국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북한은 연일 전쟁 준비라고 합니다. 그 소식 전합니다. 정말 나라 안팎이 시끄럽습니다. 나라 안에서는 지금 국회에서는 날치기 법안 통과로 정말 생난리가 났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안보와 관련된 문제 역시 정말 큰일입니다. 북한은 매년 12월 동계훈련에 돌입을 하는데요. 이번 동계훈련은 그동안 있었던 동계훈련과는 사뭇 다른 매우 진지하고 강도 높은 동계훈련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김정은은 동계훈련에 돌입하면서 북한의 주민들에게 이제 전쟁을 각오하라고 엄명을 내렸다고 하는데요. 북한의 전쟁 준비 소식 보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내로남불식 언행은 이미 극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올해 북한의 내로남불식 언행이 자신들의 동계훈련을 펼치며 그 강도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최근 한미연합훈련을 전쟁연습이라고 맹비난하던 북한이 정작 자신들은 올해 유독 준전시 분위기를 강조하면서 훈련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군 관계자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북한이 지난 12월 1일 동계훈련에 돌입하기 전 예년보다 더 엄격한 준비작업을 거친 것으로 파악됐다며 북한군의 동계훈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매년 새학년도 전투정치훈련이라는 명칭으로 동계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동계훈련에는 정규균인 인민군 외 내무군 우리나라에서는 정경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예비군에 해당하는 교도대 그리고 우리나라 민방위에 해당하는 노동적위군 그리고 우리나라 소년단에 해당하는 붉은청년근위대 등이 참석하며 주민들 역시 총동원되어서 등화관제훈련과 대피훈련을 받는 대규모 훈련입니다. 이 동계훈련에서는 통상 12월에는 야전훈련과 사상교육이 이루어지며 1월에는 야외훈련 그리고 2, 3월에는 야외기동훈련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북소시통에 따르면 평양에서도 이미 10월부터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전훈련이 시작되었으며 이는 매우 이례적이라고 합니다. 왜냐 사실 북한이 평양공화국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평양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북한 내에서 특권층입니다. 이 특권층들 역시 사전훈련에 동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평소 훈련에서 땀을 흘린 만큼 피를 덜 흘린다는 기존의 교육기조가 올해에는 전쟁에 돌입할 수 있는 각오를 갖자고 바뀌었다고 전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 내부에서는 전쟁 준비를 착실히 차곡차곡 해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북한은 강도 높은 동계훈련에 돌입하면서 이 이유가 무엇인가 매우 궁금하실 겁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해석에 따르면 북한의 강도 높은 동계훈련 돌입은 교착상태에 빠진 미북관계와 무관치가 않다고 합니다. 이는 북한의 군 기강을 바로잡는 동시에 내부 주민들의 결속력을 다지겠다는 의도라는 겁니다.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지난 4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개정을 통해 삭제된 선군사상이라는 표현이 최근 다시 등장한 점 역시 강화된 동계훈련과 연관된다며 그만큼 전쟁과 군부에 김정은이 비중을 두고 긴장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한편 북한의 이러한 내로남부식 군사훈련에 대해서 우리 군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들의 군사훈련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한반도 정세약화의 원인을 한국의 대북방어훈련에 돌리고 있다. 이는 북한이 평화 조성 모드를 이용하면서 호시탐탐 남침을 기도했던 기존의 전략과 다를 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야 이거 심상치 않은데요. 북한이 이렇게 움직인다는 게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그냥 넘어간다고 하지만 사실 올해 말도 위험하죠. 올해 안 넘어간다는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위험이 닥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보도 준비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내일 오전에 아주 중요한 방송이라 특집방송으로 하고 오늘 저녁에는요. 지금 적화가 나가고 있다. 정광욱 목사님의 아주 진짜 피 묻은 목소리가 그대로 나오는지 절절한 목소리가 그대로 여러분들께 전달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또 중요한 거죠. 전형기 중앙위보 칼럼 리스트 8시에 또 방송이 되는데 8시 반 정도 하겠네요. 8시 반 정도에 또 중요한 내용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시청 부탁드리는데 지금 북한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지 않고 미국도 가만히 있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아주 중요한 뉴스가 떴는데요. 그 소식도 전하겠습니다.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게요. 북한이 이렇게 군사훈련도 하고 크리스마스의 선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지나갔으니까 끝난 게 아닙니다. 찰스 브라운 미국 태평양 공군사령관이 이미 얘기한 바가 있지요. 크리스마스 전일지 후일지 아니면 1월 초일지 그거는 시간 문제일 뿐이다. 왜냐면요. 미사일 준비는 해놓으면 언젠가 한 번은 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몇 번만 보시면 다 아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유한국당도 열심히 노력하지 않게 생명하신데요. 있는 분들도요. 계산 잘하시잖아요. 맞아요. 하여튼 여러분들 모두 모두 찍어줘야 될 텐데 지금 또 큰일이 하나 벌어졌어요. 김정은이가 저기 안보 얘기를 좀 빼놨는데 김정은이가 지금 전쟁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지금 방금 전에 떴고요. 미국에서도 큰 소식이 떴습니다. 이 소식 들으시면요. 정말 우리 대한민국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북한은 연일 전쟁 준비라고 합니다. 그 소식 전합니다. 정말 나라 안팎이 시끄럽습니다. 나라 안에서는 지금 국회에서는 날치기 법안 통과로 정말 생난리가 났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안보와 관련된 문제 역시 정말 큰일입니다. 북한은 매년 12월 동계훈련에 돌입을 하는데요. 이번 동계훈련은 그동안 있었던 동계훈련과는 사뭇 다른 매우 진지하고 강도 높은 동계훈련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김정은은 동계훈련에 돌입하면서 북한의 주민들에게 이제 전쟁을 각오하라고 엄명을 내렸다고 하는데요. 북한의 전쟁 준비 소식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내로남불식 언행은 이미 극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올해 북한의 내로남불식 언행이 자신들의 동계훈련을 펼치며 그 강도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최근 한미연합훈련을 전쟁연습이라고 맹비난하던 북한이 정작 자신들은 올해 유독 준전시 분위기를 강조하면서 훈련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군 관계자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북한이 지난 12월 1일 동계훈련에 돌입하기 전 예년보다 더 엄격한 준비작업을 거친 것으로 파악됐다며 북한군의 동계훈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매년 새학년도 전투정치훈련이라는 명칭으로 동계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동계훈련에는 정규균인 인민군 외 내무군 우리나라에서는 정경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예비군에 해당하는 교도대 그리고 우리나라 민방위에 해당하는 노동적위군 그리고 우리나라 소년단에 해당하는 붉은청년근위대능이 참석하며 주민들 역시 총동원되어서 등화관제훈련과 대피훈련을 받는 대규모 훈련입니다. 이 동계훈련에서는 통상 12월에는 야전훈련과 사상교육이 이루어지며 1월에는 야외훈련 그리고 2, 3월에는 야외기동훈련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북소시통에 따르면 평양에서도 이미 10월부터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전훈련이 시작되었으며 이는 매우 이례적이라고 합니다. 왜냐 사실 북한이 평양공화국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평양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북한 내에서 특권층입니다. 이 특권층들 역시 사전훈련의 동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평소 훈련에서 땀을 흘린 만큼 피를 덜 흘린다는 기존의 교육기조가 올해에는 전쟁에 돌입할 수 있는 각오를 갖자고 바뀌었다고 전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 내부에서는 전쟁 준비를 착실히 차곡차곡 해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북한은 강도 높은 동계훈련에 돌입하면서 이 이유가 무엇인가 매우 궁금하실 겁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해석에 따르면 북한의 강도 높은 동계훈련 돌입은 교착상태에 빠진 미북관계와 무관치가 않다고 합니다. 이는 북한의 군 기강을 바로잡는 동시에 내부 주민들의 결속력을 다지겠다는 의도라는 겁니다.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지난 4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개정을 통해 삭제된 선군사상이라는 표현이 최근 다시 등장한 점 역시 강화된 동계훈련과 연관된다며 그만큼 전쟁과 군부에 김정은이 비중을 두고 긴장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한편 북한의 이러한 내로남부식 군사훈련에 대해서 우리 군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들의 군사훈련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한반도 정세약화의 원인을 한국의 대북방어훈련에 돌리고 있다. 이는 북한이 평화조성 모드를 이용하면서 호시탐탐 남침을 기도했던 기존의 전략과 다를 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야 이거 심상치 않은데요. 북한이 이렇게 움직인다는 게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는 그냥 넘어간다고 하지만 사실 올해 말도 위험하죠. 올해 안 넘어간다는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위험이 닥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보도 준비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내일 오전에 아주 중요한 방송이라 특집방송으로 하고 오늘 저녁에는요. 지금 적화가 다가오고 있다. 정광욱 목사님의 아주 진짜 피 묻은 목소리가 그대로 나오는 절절한 목소리가 그대로 여러분들께 전달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또 중요한 거죠. 전형기 중앙위보 칼럼 리스트 8시에 또 방송이 되는데 8시 반 정도 하겠네요. 8시 반 정도에 또 중요한 내용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시청 부탁드리는데 지금 북한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지만 미국도 가만히 있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아주 중요한 뉴스가 떴는데요. 그 소식도 전하겠습니다.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게요. 북한이 이렇게 군사훈련도 하고 크리스마스의 선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지나갔으니까 끝난 게 아닙니다. 찰스 브라운 미국 태평양 공군사령관이 이미 얘기한 바가 있지요. 크리스마스 전일지 후일지 아니면 1월 초일지 그거는 시간 문제일 뿐이다. 왜냐하면 미사일 준비는 해놓으면 언젠가 한 번은 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대북 무력 옵션을 승인해놨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CNN 보도입니다. 북한이 도발적인 미사일 시험 발사나 무기 요소 시험에 관여할 경우 신속히 실시될 수 있는 일련의 무력 과시 옵션들을 미 행정부가 사전 승인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북한이 미사일 쏘면 트럼프 대통령이 사전 승인을 했기 때문에 이미 미국은 군사 옵션을 발동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한미 군당국은 구체적인 내용을 함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 군당국이 제대로 알고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한미 동맹이 벌어져가고 있는 지금 미국이 미국의 군사 옵션을 모두 다 대한민국에게 알려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한미 군사 당국이 구체적인 내용을 함구하고 있는데요. 2017년 북한이 ICBM을 발사했죠. 화성 14호, 15호 발사했는데요.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던 바로 그 시기 미군이 한반도에 전개했던 전략 자산들을 통해서 그 군사 옵션이 무엇인지 추정이 가능합니다. 일단 일본에 보면 이와쿠니, 요코다, 카데나 기지의 스텔스 전투기들이 있습니다. F-22 랩터, F-35 라이트닝이 있고요. 미 해군 항공대에 FA-18 슈퍼 호넷이 있습니다. 이 미국 해군 항공대 FA-18은 항공모함에서 출격을 합니다. 결국에는 일본 혹은 항공모함에서 출격하고요.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에도 F-35가 배치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미 연합 작전으로 최신의 전투기들이 북한을 훑어버리게 됩니다. 특히 스텔스기들은요. 주석궁을 바로 갈 수가 있는데 북한 입장에서도 주석궁 앞으로 왔다 갔는지를 모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F-117A가 실제로 주석궁 앞을 훑고 지나왔다는 것을 퇴역한 미국의 공군 장교가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또 미국이 핵폭격기를 출격시킬 계획도 있다는 거죠.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로부터 B-1B 랜서 초음석 폭격기, B-2 스피릿 스텔스 폭격기, 그리고 B-52 스트레토포트리스라고 여러분들 잘 아시죠? 지금 사진에 나오는 것이 바로 B-52 폭격기인데요. 바로 핵폭격기들입니다. 핵투하 능력이 있고 장거리를 날라서 투하하고 유유히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공중급유기까지 같이 온다면 여유 있는 작전 수행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런데요. 저희가 처음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처음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2017년 미국 전략폭격기가요. 사실은 북방 한계선을 넘어서 북한을 직접 위협한 바가 있습니다. 바로 2017년 9월에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완전히 멸망시킬 수도 있다고 경고를 했었죠. 그때 북한이 깨갱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B-1B 편대가요. 북한의 심포압 바로 앞까지 날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한경남도 심포압 공해상까지 북상에서 무력 시위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북한이 ICBM을 쏜다면 바로 폭격기 편대가 북한 영공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항공모함의 전개도 가능합니다. 2017년 11월 동해에 도널드 로널드 레이건함 레이건함 그리고 시어도 루즈벨트함 니미츠함 등 미 항공모함 세 척이 전개했습니다. 보통 세 척이 한 곳에 모였다는 거는요. 걸프전 수준의 전쟁이 일어난다는 건데 실질적으로 사실 동태평양에 그러니까 서태평양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근에 당시에 미 항공모함 세 척이 전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주의 잘 보세요. 미국 국적을 가지신 분들 주위에 있죠. 꼭 미국 사람들 우리가 보기에 완전히 백인, 흑인 이거 말고 그냥 한국 분들인데 그냥 우리 섞여 살아요. 근데 미국 국적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갑자기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 거주 미국인 소개령입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1월에 미국인 소개령을 검토했었다고 하는데요. 미국인 소개령이 내려지면 무슨 얘기겠습니까? 바로 북한과 전쟁을 한다는 얘기죠. 사실상 2017년, 2018년에는 전쟁 일보 직전까지 갔었던 겁니다. 지금 2019년 12월 그리고 2020년 초 바로 미국에서 군사 옵션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북한이 오판한다면 바로 전쟁 상황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럴 때는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미국 국적 가지신 분이 갑자기 미국에 있는 친척 보러 간다고 미국으로 돌아간다거나 직장 때문에 돌아간다고 하거나 싹 사라지는 순간 전쟁이 다가오는 겁니다. 아우 정말 무시무시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한반도 상황이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지금 국내 정치 어떻습니까? 지금 국회 난리 났죠? 안보는 관심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년 총선 승리할까 꼼수함 부리고 있습니다. 불법 선거를 회책하고 있는 민주당 정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누누히 강조하지만 100번을 강조하고 1000번을 강조해도 여러분들 과언이 아닙니다. 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먼저 핸드폰 화면에서 유튜브 어플에 들어가주세요. 돋보기 마크를 누르시고 신의 한 수를 치고 들어가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의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